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KBS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했네요. KBS에서 나간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못 올리지만, 뉴스 나온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국산치료제 3개월간 3천여 건 투여, 경증 환자 효과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치료제죠. 치료제를 이렇게 같이 강조를 해주네요. 국내에서 개발한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의 레키러나죠. 3개월 동안 3천 건 넘게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다. 경증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 의료원에서는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환자 450명에게 투여한 결과, 중환자로 진행한 경우는 한 건이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진성 주주들은 이 소식 미리 접해서 알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배틀량이 많지는 않지만, 증상은 아직 경미한 초기 환자에게 이번 첫날 투약한 점이 주여했다는 겁니다. 김동완 부산 의료원 중환자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당장 호전되는 양상은 아니고요. 만 이틀 정도 지나면 가벼운 환자들은, 경증인 환자들은 현저하게 호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증이었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위성되면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천은미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죠. 항체 치료제의 기전 자체가 초기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게 병원에서 이미 주사를 하게 시간이 너무 지난 거죠. 따라서 상하치료센터에서 투여를 해야 된다고 우리 이대의 목동 천은미 교수님께서는 항상 주장을 하죠. 여러분, KBS에서 이렇게 물론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는 게 뭔가 변화의 조립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셀트리온 공장 가서 라방을 못했는데 내일은 오후에 날씨가 좋다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